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새벽입니다. 오늘이 7월이 끝. 이제 여름도 8월 한 달 정도가 남았습니다. 22대 국회가 문을 잃은 지 두 달이 지났죠. 근데 지난 두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절대다수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 며칠 남겨놓지 않고 밀어붙였던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거북군이 행사돼서 폐기가 됐죠. 이 최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문을 열자마자 다시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지만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북군 행사로 재폐기를 해서 폐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민주당은 EBS 법도 야당 단독 처리를 해서 이제 방송사법은 모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방통위원회법을 제외한 방송사법 역시 21대 국회 막판에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 윤 대통령 거북군 행사 뒤에 재폐기를 해서 폐기가 됐던 법안들입니다. 민주당은 왜 이러는 걸까요? 말로는 민생에 집중하자면서 민생은 내팽기친 채 정쟁만 벌이는 중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북군을 행사할 게 뻔한 방송사법이나 노란봉투법 같은 이른바 이년법안을 밀어붙이기에 예념이 없습니다. 방송사법 중에 방통위법은 억일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5명 중에 2사람에서 4인으로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으로 운영을 했죠. 그걸 이제 4명으로 변경을 해서 민주당이 추천하는 상임위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방통위원회가 운영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법안입니다. 나머지 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2사 숫자를 대폭 열리고 그리고 2사 추첨권을 언론학회, 방송학회 그리고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좌파가 장악하고 있는 학회와 사회단체를 이용해서 공영방송의 지배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MBC죠. MBC를 계속 장악하겠다. 그런 겁니다. 국민이 이미 방송사법을 좌파 방송연구장압법으로 규정을 하고 지난 25월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대통령이 거북근을 행사할 법안을 뭐하러 필리버스터를 하는가요? 어쨌든 거대 야당이 주도한 이 방송사법이 모두 이제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5박 6일간 벌였던 필리버스터도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0분 만에 투표로서 강제총결을 했습니다. 24시간이 지나면 투표로서 강제총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토론총결 직후에 EBS법은 본회의 표결에 붙여져서 제1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강연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을 하며 퇴장했습니다. 이처럼 한계 법안마다 이 법안 상정과 그리고 필리버스터 그리고 24시간이 경과하면 강제총결 또 그리고 그 직후에 야당 단독 처리 수순이 반복이 됐습니다. 대부분 189명 전원 찬성 이렇게도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일정도 뻔합니다. 국민의힘은 방송사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제2호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건의를 하고 그리고 국무위에서 심의를 하겠죠. 그리고 역시 제2호구권 행사를 의결한 뒤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로 법안들을 되돌려 보낼 겁니다. 그리고 재폐결 후에 또 폐기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아마 국민의힘은 180밖에 되지 않으니 조마조마하겠죠. 8명 이상 반란표가 나오면 통과가 되어버리지 말입니다. 이 방송사법에 맞물려 있는 것이 바로 방통위원장 인사입니다. 민주당은 박문진 장악을 통한 MBC 사수설 목적으로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박문진 그러니까 MBC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방송문화진흥원, 박문진 이사들을 바꾸면 되지 않겠죠. 그런데 임기가 다 됐으니까 새로 선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꾸지 않겠다는 겁니다. 김홍일은 자신을 탄핵하려고 하자 이에 맞서 방통위원장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탄핵 상태가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까지 사퇴할 수도 없으며 그러면 직무증지 상태가 되죠. 결국 박문진 이사 임명을 뜻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신임 방통위원장에 이진숙을 지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그 험기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TV에서 다 보아왔듯이 사흘 동안 인사청문론을 하면서 아주 망신을 줄이고 예를 썼습니다. 그러는 한편 이산인 방통위 부위원장,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인데 이 직무대행을 다시 탄핵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그것도 살펴보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그러자 이산인 역시 사임을 하면서 지금 방통위는 위원이 아무도 없는 위원제로 상태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에 임명을 하면 즉시 탄핵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이 역시 일단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치가 되니 박문진 이사 선임 등은 물 건너 갈 것이라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사실 민주당이 새 방통위원장이 될 이진숙이 대통령이 임명할 상임위원과 함께 박문진 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다 임명을 해버릴 테니 말입니다. 30일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임명 강행 의사를 밝히자 민주당의 고민은 그래서 깊어갑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MBC는 사수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지금 민주당 주변에 떠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원래 계획대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거론을 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탄핵안이 발의되고 국회 본회의에 표결 처리될 동안에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은 박문진 이사 선임을 할 시간이 충분할 겁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이사청문경과 보고서서 송부를 요청하면서 그 기한을 오늘 하루로 지정을 하고 그래서 이르면 오늘 바로 임명을 할 태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책 마련이 아주 분주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된 뒤에 향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개시하는 즉시 이제 명분이 생겼다며 탄핵소추안을 발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쎄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라디오에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MBC 아침 방송이죠. 시선집중입니다. 탄핵소추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불법성을 자행해야 가능하다. 그렇죠. 그 뒤에 이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요한의 방통위 2인구조에서 중요한 결정을 한다면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 그러세요? 어떤 책임을 묻게 되는 겁니까? 최민희는 또 박문진 이사 임명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문진 이사 후보자에 대해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자격심사를 해야 하고 그 과정에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응의 불법적인 지시로 진행이 되어온 공영방송 이사 선임 상황을 토대로 이진숙 후보자가 이제 방송위원장이 돼서 이사를 임명하면 최소한의 절차를 어긴 불법적인 어결이 된다. 글쎄요. 그게 불법인가 합법인가 하는 것은 역시 법원에서 결정을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건 최민희의 개인의 어인인 것 같습니다. 직무대응을 인정한다면 박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시킨 게 불법적인 지시는 아닐 테니 말입니다. 어떻든 민주당 입장에서 이진숙 위원장에 이때한 탄핵 절차를 받는데 문서 작성 등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탄핵 사유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탄핵소추안 표결전에 이루어질 박문진 이사 선임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박문진 이사 선임은 많이 걸려야 3, 4일 걸릴 것인데 민주당이 탄핵의 명분을 가지고 탄핵소추안을 만들어서 그걸 발의를 하고 또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는 데는 적어도 그보다는 많은 시간이 걸릴 테니 말입니다. 언론은 이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대안으로 거론한다고 썼습니다. 과방위 소송 민주당 의원이 말입니다. 지난해 12월 군대선 박문진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이진숙 신임 위원장의 박문진 이사 선임을 제어할 유일한 방법이다. 글쎄요. 이사 선임 저차 집행정지 신청 이런 식으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건데 그게 과연 받아들이실까요? 한편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는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언론 탄압이 계속 이어져 왔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MBC마저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무차별 별점 테러를 가한 데 이어 박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펼터로 이진숙 위원장 후보 증명까지 군사 작전하듯이 착착 진행하고 있다. 제가 정말 박찬대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KBS와 MBC 등 공영방송들을 완전히 장악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SBS 노잉방송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KBS와 MBC 이 이사진들을 먼저 장악해서 지배구조를 장악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을 하는 이른바 좌파방송 노잉방송은 공정방송이며 자신들이 조금만 비판적인 방송을 하면 그건 어용방송이 되고 권력이 장악한 방송입니까? 다시 박찬대의 말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방송 장악을 해서 정권이 얻는 이익이 있다고 믿고 있을지 몰라도 대통령과 국민, 나라 전체에 생기는 이익은 단 하나도 없다. 글쎄요. 지금 현 상황에서 과연 윤석열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까? KBS 사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정권이 KBS를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렇게 노조가 눈을 뻔히 뜨고 있는데 말입니다. 정말 문재인 5년 동안 친정권 공영방송들을 만끽했던 추억에서 제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박찬대의 다음 말은 내가 문재인 정권을 향해 늘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방송을 장악해 언론을 권력의 납발소로 만들었던 역대 독재 정권들이 말로는 한결같이 비참했다. 그러면서 박찬대는 방송사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음표를 놓았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결정할 시간이다. 이 민의의 전당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도적 찬성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방송사법은 민의의 전당이어야 할 국회에서 버려진 아니 버린 다수의 폭증 트레이닝 오브 더 모조리티 다수의 폭증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은 30일 탈북민 출신인 자당 박충근 의원을 향해서 전체주의 국가 출신이라고 비판을 한 과방위원장 최민희의 국회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또 무엇일까요? 설마 국민의힘이 발의를 해서 민주당 의원 그것도 과방위원장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원내대표 최경호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최민희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한 뒤에 소속 의원들의 추인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면 오늘 30일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충근은 29일 오후 과방위 진체회의에서 지난 24일부터 4일간 열린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민주당과 최민희 위원장을 이렇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면책대권을 남용한 한 인간에 대한 심각한 인신공격 명예훼손 집단공격 인민재판 아닌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건 심각한 인신공격이었습니다. 내 구조가 이상하다. 그렇게 공격을 했죠. 그 말 한마디로도 최민희는 개인적인 사과를 할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 자격을 의심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최민희가 적각 이렇게 받았습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 원칙이 안 보이냐 인민재판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자 박충건과 언쟁이 이어졌죠. 결국 최민희는 과방의 전체회의 도중에 박충건 의원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아까 대화 과정에서 전체주의 운운한 부분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박 의원님께서 사선을 넘어 자유주의 국가, 민주국가, 대한민국으로 오신 부분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그러자 박충건은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어제 대북정보활동이 와해됐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박충건 의원 얘기를 하다 보니 갑자기 이 뉴스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뉴스입니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의 벌레기원을 포함한 전체 부대원 신상정보 유출 사건 신문에 크게 나왔죠. 군무원의 노트북을 통해서 벌레기원을 포함한 정보사령부 전체 부대원 신상정보가 외부에 유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어제 그 사건은 다시 뉴스를 탔습니다. 어쨌든 그 일로 해외 첩보망이 괴멸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속속 현실로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수십 명 정보요원 정보유출 사태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40여 년간 대북정보 활동을 해온 첩보요원 A의 말이 이렇습니다. 지난달 정보유원 신상정보가 북한에 들어간 사실이 국내 해커 등에 의해 드러나면서 신변 위협을 느낀 중국 등지의 벌레기원 수십 명이 차량과 집, 사무실 등을 처분할 틈도 없이 급급 귀국했다. 차도 집도 사무실도 다 놓아놓고 몸만 빠져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잡히면 죽으니까 말입니다. A의 발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탈북자 휴민트를 통한 북한 중국 현지 정보원 명단 등이 발각이 되면 북한이 간첩죄를 적용해서 발각 즉시 총살 또는 삼족을 매라는 중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과거 좌파 정권 당시에 한차에 무너졌던 대북 첩보망 휴민트가 다시 지금 붕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재건을 한다고 무척 애를 썼는데 말입니다. 거기다가 아이오들, 정보유원들이 하나같이 위험에 처해지자 차도 집도 사무실도 다 놔두고 몸만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일개 군무원이 노트북을 통해 간첩지세를 한 것이 이렇게 한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대북뿐 아니라 해외 첩보망 붕괴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오들이 중국 영사관 및 공항을 출입하면서 지문, 채취, 안민, 인식, 중국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지하철 이용 시에 QR코드와 신용카드 사용으로 이미 신문이 완전히 노출이 돼 지금 이름을 바꾼다 해도 얼굴 윤곽이 딱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첩보원으로서는 더 이상 이제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도 절도 다 버리고 지금 몸만 빠져 귀국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한국 아이오뿐 아니라 탈북자의 국제통화와 SNS 내역을 물샐 틈 없이 감시하는 상황에서 이를 강과한 정보당국의 부실한 요원관리가 문제가 됐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정보당국들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들 아니면 연줄로 정부기관에 가서 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또 다른 전직 대북 첩보원 비의 말이 이렇습니다. 탈북자들이 중국 거주자들과 국제전화를 하면 중국 국가안전부나 공안 등 중국 안타나에 99.9%가 무조건 걸리게 되어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보당국자들은 국제통화나 카톡 등 SNS를 통해 중요한 대북인적 정보를 주고받는 일이 흔해 보안의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공안은 아주 이걸 잘합니다. 걔들이 보이스피싱 같은 것은 그대로 놓아두면서 이런 전화 하나 아주 민감하게 받아서 모든 정보를 정리를 하고 전환합니다. B는 정보당국의 안이함을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정보당국이 보안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내 탈북자의 북한 강제 소환을 방치하는 책임이 정보당국에도 상당 부분입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도 이번 정보사 군무원의 정보유출 문제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군무원의 개인 노트북에서 유출된 파일에 아이오 암호명 코드 및 위장 명칭뿐 아니라 실명과 직업 등이 완전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공개가 된 겁니다. 안보 정보가 완전히 노출돼서 손과 발, 눈과 귀가 잘린 상태에서 새로운 정보방을 만드는 데에는 신면이 걸리도 힘들 것이다. 그렇죠. 지난번에 무너진 휴민터를 건설하는데 참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정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을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축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한동훈이 30일 페이스북에 쓴 글이 이렇습니다.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 황당하기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축죄로 처벌을 못한다. 우리나라 간축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간축법은 간축처벌은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령 미국은 한국에 허락받지는 정보를 걸려도 간축죄로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징역을 10년씩 선고를 하고 그러죠. 로봇기임 사건이 그렇고 이번에 또 그와 유사한 사건이 또 일어났죠. 그런데 우리는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에 우리 정보를 넘겨줘도 간축죄로는 처벌을 못합니다. 형법에 따르면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는 간축죄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국은 북한뿐입니다. 다시 한동훈이 끄립니다. 정보요원 기밀 유출을 간축죄로 중재로 처벌해야 맞나 안해야 맞나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축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용이 처한다. 한동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만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축법 개정안이 4건이나 발의가 됐다는 점을 거론한 뒤에 일으켰었습니다. 그 중에 3건이 당시 민주당이 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 한편 제22대 국회 겨운 이후에 주호영 의원은 해외 국가, 개인, 단체의 간축행위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형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동훈이 말이랬습니다. 이 격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다. 언제 외국 중에 어떤 나라가 적국이 될 수도 있고 또 적국이 또 외국으로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이번에 꼭 간축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 자 이제 또 다른 문제를 짚겠습니다. 다 조금씩 조금씩 연관이 되는 문제입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상방울 대북손금 공수자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재명을 기소한 서현욱 부장검사를 공수죄에 고발을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피고인들 중에 자기 공소 사실을 다투는 사람들은 왜 검사들을 고소하지 않는 것입니까? 당연히 검사를 다 고소를 해야죠. 이런 식이라면 말입니다. 기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무죄를 재판에서 다투면 별일인데 형사 고소를 하는 아주 해괴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서현욱 부장검사는 이틀 전에 부친상을 당해 상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주변에서 나온 비판이 이렇습니다. 당사자가 상을 당해 대응할 여력도 없는 가운데 집단 린치를 당하고 있다.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책위가 서검사를 고발한 것은 이재명이 경기지사 시절에 이화영이 정결 처리를 했던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를 공소장에 보고받았다고 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소장 내용대로 서류를 직접 보지 않았다. 그런데 보고받았다. 이렇게 해서 고발을 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서류를 직접 결제하지 않더라도 보고를 받는 그런 여러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서검사 부친이 빈소를 찾은 어느 차장검사의 말이 이렇습니다. 기소했다는 이유로 검사를 고발한 행태는 지인상 민원인들이라는 짓이다. 게다가 상중에 있는 사람을 고발하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일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지원이 저열하게도 한동훈의 가발을 우회적으로 폭로를 했습니다. 저도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말입니다. 박지원은 국민의힘 정식의 의장 정정식을 두고 벌어진 인사 논란을 비판하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세 주도부 9명 중에 한동훈 편이 4사람이 있고 그리고 비한동훈 파가 4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한 사람이 바로 정책위 의장인데 정책위 의장은 지금 임명된 지 두 달밖에 안 된 친윤 정정식입니다. 그런데 원래 정책위 의장은 당 대표가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정정식을 해임을 하고 새로운 정책위 의장 친한 정책위 의장을 두면 9명 중에서 5명을 장악을 하니까 당 지도부를 한동훈 대표가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지훈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주당 개딸을 공격하던 한동훈 댓글팀 갓딸들이 2000년 정정식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유임선에 공격을 퍼보고 있다. 실제 친한동훈 당원들이 몰려와서 정정식 보고 물려나라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걸 갓딸들이라고 적은 겁니다. 개딸은 개의 딸이 주말로 이른바 이재명의 팬덤이죠. 그러면 한동훈 강성 지지층을 두고 갓딸이라고 부르는 건 무슨 까닭일까요? 한 딸이 아니고 갓딸이다. 이건 뭡니까? 갓딸은 한동훈 강성 지지층을 의미하는 말로 곧 가발의 딸 이걸 줄인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박지훈 의원의 지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갓딸은 한동훈을 비하하려는 의도에서 만든 표현으로 보이는데 정말 그랬을까요? 박지훈이 글입니다. 20년, 30년 전에 민주당 전매택거였던 용파리 폭력전당대회가 21세기 들어 국민의힘에서 재현, 갓딸이 폭력전당대회로 망쳤지 않는가. 그러면서 박지훈은 한동훈 댓글팀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국정원 댓글팀, 국방부 사회부사 댓글팀, 드루킹도 특검으로 밝혀 처벌했던 것처럼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김건희 댓글팀, 한동훈 댓글팀 또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 솔직히 저는 한동훈의 머리가 가발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신문에 왜 갓딸이냐, 가발이 딸이다 이렇게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만족의 박지훈이 정말 그런 의미로 갓딸이란 표현을 썼다면 나는 박지훈을 지금까지 보는 시각으로는 보지 않겠습니다. 박지훈은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정치인은 나의 불행이 당신의 행복으로 전유되지 않는다. 김건희 댓글팀, 한동훈 댓글팀을 여권 자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 특검 간다. 쉽게 말해서 장예찬이 폭로를 했던 이 댓글팀, 댓글팀에 대해서 여권이,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진상을 밝히지 않으면 특검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업무와 협잡에 익숙한 자들은 남의 약점을 잡으면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점이 있으면 환한 조명 아래 공개를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무대 위에 선 가수들은 얼굴에 있는 상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환한 조명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림자가 지지 않으니까 상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체든 조명을 받으면 잘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지은책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